자세히 영상으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흥삼이네 식구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흥삼입니다. 흥삼이 아빠입니다. 오늘은 여기 시래기. 요거를 며칠 전에 집밥을 해서 먹었는데 시래기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. 요거 이제 닭볶음탕에도 한번 넣어봤습니다.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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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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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네 너무 맛있어 실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.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음... 맛있어 맛있다.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이게 시래기를 넣어 버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막판에 참기름을 살짝 넣었잖아요 그게 이게 닭과 시래기와 이게 참기름이 어우러지면서 이 끝맛이라든지 이런 감칠맛이 엄청나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시래기가 무청이 그간에 닭고기를 좀 부드럽게 하고 맛있는 거를 아주 그 저 닭 가슴살 이런거 하고 다리를 먹으면 차이가 나는데 이건 거의 차이가 없어 이 같이 먹고 하면 또 술술 잘 넘어가고 그렇죠 아 이거 무청 시래기 오늘 닭요리 한중에는 최고 맛있는 것 같네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